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20분. 오늘 제가 준비할 레슨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20분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얘기했었을 때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전부터 처음에 들어가셔서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시고 몸도 어느 정도 웜업 하신 상태에서 외지 먼저 잡고 어프로치도 하셨다가 정말 7번 하연도 이렇게 잡으셨다가 연습생도 정말 이렇게 잘 하시고 하세요. 정말 제가 말씀을 이제까지 드린 부분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20분을 연습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20분을 설명해 드리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 딱 드리면요. 비유를 하자면요.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추어도 그렇고 프로들도 그렇고요. 농구 코트에서 연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시합이 열릴 때도 똑같은 장소에서 코트에서 연습을 해요. 축구도 비슷해요.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축구장에서 대회를 열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골프에 좀 완벽하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연으로 가서 골프를 치는 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연습장과 필드는 아예 다른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죠? 구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잔디밭도 많이 밟아야 된다. 구력이 쌓여야지 골프를 잘 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장에서 실전 연습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네요. 필드를 자주 나갈 수도 없고요. 사실. 그러면 연습장에서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팁은 아주 간단해요. 우선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게요? 많이 움직인다고요? 서서 치는 게 아니라 서서 계속 치잖아요. 원래 연습장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하나 계세요. 친한 분이 계신 분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저와 함께 라운드를 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는데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손이 부었어요. 굳은 살도 이렇게 베겼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나인으로 끝나셨는데 저한테 속상해 죽겠대요.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게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셨냐니까 3시간씩 거의 1,000개씩 쳤대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봤던 게 그러면 루틴 연습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뭔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재연을 해드리면 아마도 공감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수영을 몇 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 느낌 왔어. 굿샷 이래요. 혼자 그럼 또 쳐요. 혼자 바로 쳐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바로 쳐야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해요. 얻어서 잡고 테스트 또 쳐요. 우와 굿샷 이래요. 막 잘됐다. 어떻게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에 화색이 막 돌아요. 그리고 옆에 자기 진이라도 있으면 자기 진 보래요. 맞아요. 자기 진가 너무 잘 맞는다고 보래요. 그런데 다음날 가면 이 샷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틴이에요. 루틴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연습장이긴 하지만은 타겟이 이쪽에 있고 볼이 내 앞에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정말 실전 상황이라고 했을 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7번에는 칠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필드에서 하는 것처럼 한 샷밖에 없다 생각해서 내가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까지 잡았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사실 우리는 뒤에서 타겟도 봐요. 그렇죠. 그렇죠. 타겟도 보고 에임도 체크를 할 거고요. 에임 체크를 하면서 들어왔을 땐 어드레스 체크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웨그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윙을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이 모든 게 골프에 있어서 우리는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틴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이 동작들을 평소에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게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프로님 제가 연습을 진짜 잘 하고 있고 잘 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다시 왔는데 없어졌대요. 그 느낌이 물만 마시고 와도 없어져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 네모난 매트를 나갔다 오면 바로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도 아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전지성 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도 경험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는 루틴을 평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 20분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마냥의 상황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20분에서 테크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이도 체크를 하고 내가 느끼는 페이스라든가 임팩트라든가 피니시를 봤었을 때 되게 내가 테크닉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내가 좀 전 20분에 만들어졌던 좋은 감을 마지막 20분에 실전 연습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가 크게 크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타겟을 정했어. 볼이 여기 있네. 그럼 난 저쪽으로 쳐야지. 그러면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있었던 20분 동안에 연습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느낌 근육이 어떻게 반응했었을 때 나는 굿샷이 나왔어.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연습 스윙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전에 20분의 좋은 감을 내가 다시 찾고 뒤에 들어가서 정말 필드에서 하는 것처럼 에임도 체크를 하고 어드레스도 체크를 하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최대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지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봤었을 때도 와 저렇게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연습장과 우리가 가는 필드에서의 이 기복 차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크지는 않고 좁혀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달래 아나운서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곡만 쳤었는데 이렇게 에이밍을 하고 내 루틴을 잡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한 샷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럼요. 이 샷의 질이 참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었을 때 외국인을 만나서 이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막 혼동이 되더라도 그 앞에서 당황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 영어가 늘어요. 근데 필드를 자주를 못 가요. 매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혼자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저희까지 치면 저게 지금 뭐 벙커도 있고 뭐 페널티 에리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볼을 저희까지 보내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었을 때 이때 내가 마주하고 그리고 굿샷을 친 다음에 나의 피드백을 생각했었을 때는 굿샷에 대한 이 이미지와 근육은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때 나한테 주어진 한 시간 저는 지금 말씀드렸을 때 한 시간의 활용법이지만 만약에 뭐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나한테 주어진 연습 시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쪼개어서 쇼게임 테크링 연습 그리고 마지막 루틴 연습까지 하게 된다면 기복이 아무래도 더 줄어들게 되고 나의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되니까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